하얼리 데이비슨 사이드카를 소개합니다. 사이드카를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옛날 독일군들이 타고 다니던 사이드카 있죠? 그걸 좀 참조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뒷바퀴가 아주 멋있네요. 각종 악세사리 박스도 보이고, 연료탱크도 보이고, 쓰레기통 엔진입니다. 뒤가 엔진이 하나 더 보입니다. 앞에 커버도 보이고, 램프 앞에 헤드램프가 아주 멋있네요. 각기 자, 한번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네요. 자, 옆에 타세요. 달려봅시다. 자,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자, 이상으로 깡통박사가 할리 데이비슨 사이드카 바이크를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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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